부산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술에 취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8일 밤 9시 반쯤 보수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60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112에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